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시의회가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지원 인력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대전 지역 특수교육 실무원들은 정규 교육 과정 외 방과 후 업무도 맡는 등 업무 과중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실무원들이 겪는 업무 과중 문제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